나는 이미 사먹었지롱 아니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혜찌가 언니 여기 열린 게 이 빵이라면서 이 크림드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들어오면 연락 준다고 했던 세븐일레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거기 세븐일레븐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찾아가지고 다행이 나는 생각? 바로 여기 세븐일레븐입니다 오 기대된다니? 와 봄 빵빵이다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진짜? 어? 저기 저기 진짜 크다 우와 대박 이걸 진짜 실물 영접하다니 씨한테 영통 걸어야지 안녕 혜찌입니다 구했다 오호 겁나 느끼함 추베르 진짜 너가 아침에 온 카톡보고 킹바라 죽을 뻔 했잖아 나는 이미 사먹었지롱 진짜 미안한데 그거 알아? 뭐? 이거 너랑 먹을 거야 뭐?